매출액 기준 국내 1천 대 기업에 도내 기업 14개가 포함됐습니다. 전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기업 중 매출액 기준 1천 대 기업에 세아 CM과 미원 스페셜티 케미컬, 일진재강, 전북도시가스 등 4개 업체가 새로 포함되고 1개 업체가 탈락해 총 14개로 집계됐습니다. 이들 14개 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은 8조 8천여억 원에 달하지만 전국 비중은 0.39%에 불과했고 업체 수도 강원,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습니다.